기상캐스터 배혜지 국제재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지름 1m가 되지 않는 좁은 맨홀 안으로 내려갑니다. 지하 6m 바닥에 쓰러진 두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오수관로에서 20대와 30대 노동자 2명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6시쯤. 맨홀이 열린 채 작업자가 오랜 시간 보이지 않자 인근 주민이 신고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장소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수관로 내부 수질과 수량을 확인하던 이들은 유독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밀폐 공간에서 필수인 공기호흡기 대신 분진마스크만 쓴 채 작업을 했습니다. 발주처 감독관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먼저 맨홀 안에 가신 분은 분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두 번째 가신 분은 착용 안 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지난 6월 경남 창원시가 한 업체에 1,900만 원에 발주했지만 실제 작업은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발주처인 창원시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넉 달 전 이번 사고 지점과 25km 떨어진 오수관로에서 2명이 숨지자 경상남도는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비슷한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창원시와 업체들이 밀폐 공간 작업 지침을 지켰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